오늘 여기 할 차례죠 듣기 유형 익히기 여기 유형이 뭐예요 유형 폴라 폴라 아 띠뻐 듣기 유형 익히기 어떤 문제 어떤 종류의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야 그 얘기에요 어떤 종류 또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느냐 첫 번째로 이제 듣고 알맞은 그림 고르기 이거 알죠 그죠 네 그래요 한번 자 여기 여기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해서 듣기 대본에 여자 남자 여자가 나오면 여기에 맞는 그림을 고르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한번 일단 해보세요 여자 남자 여자 읽어요 읽어보세요 손님 뭐 찾을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 네 스파게티 소스를 사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맨 왼쪽으로 가시면 두 번째 코너에 있어요 즐거운 쇼핑하세요 음 몇 번 그림이에요 4번 그렇죠 4번이죠 그죠 스파게티 스파게티 소스를 사려고 한다 어디에 여기는 맨 왼쪽 어디에요 장소가 어디에요 슈퍼 아 그렇죠 슈퍼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슈퍼 그렇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자 일단 의로 의로 한국말에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의로 인데 자 끈은 로 의로 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 애가 있어요 그죠 학교에 가요 어떻게 담아요 학교로 가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담아요 거르기 끄스콜랄 수콜라 리노 엔 로는 뭔 보통 로는 알아 우주 어 애는 얼 그럼 학교로 가요는 인도네시아 말은 어떻게 해요? 학교 외에 가요는 학교로 가는 거고 학교 외에 가요는 학교 외에 가요는 뜻은 같아요 근데 이제 출발점이 달라요 학교 여기 의로는 다리신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블라블라로 가요할 때 의로를 써요 그럼 학교에 가요는? 학교에 가요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두 명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명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이제 물어봐요 이제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요 학교로 가요 알겠죠? 다리신이 여기에서 여기에 또 다른 한 명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에?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비 chemin 이해 돼요 이해돼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밖에 소리가 너무 Oh, 커지 네,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B가 여기에서 이제 이따가 갈 거예요 이제 A가 B한테 물어봐요 어디로 가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요 물어봐요 왜냐면 그래서 B는 학교로 가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 또 사람 한 명이 있어요 C가 있어요 C가 가다가 A를 봤어요 A를 만났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C가 A가 C한테 물어봐요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여기서는 A를 쓰고 여기서는 의로로 써요 이 사람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A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하고 나디아 씨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물어봐요 나디아 마오 끄만아 그러면 뭐예요 한국말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 스콜라 그러면 학교로 가요 그렇죠 학교로 가요 그렇죠 학교로 가요 버랑갓 다리 신 알겠죠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가다 그래서 여기서도 의로도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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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는 이쪽으로 오세요 는 끝인이에요 끝인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 될 때는 다 의로로 쓰는 거예요 이 버스는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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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스는 서울역으로 갑니다 자 그럼 왼쪽에 가다 돼요? 안 돼요? 네? 왼쪽에 가다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이쪽에 오세요? 안 돼요 다 으로 이 버스는 서울역에 갑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지만 이상해요 네? 돼지만 이상해요 왜요? 왜 이상해요? 이 버스는 서울역에 갑니다 쓸 수 있어요 이 버스는 서울역에 갑니다 쓸 수 있지만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으로가 더 어울려요 근데 그 버스는 서울역에 갑니다 그러면 이상한 건가요? 그 버스는 서울역에 갑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그 버스는 서울역에 갑니다 뭐 쓸 수도 있고 그 버스는 서울역으로 갑니다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에서 이런 게 일단 대화 상황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이 그림으로 나오나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 음식을 먹자고 권유하는 사람과 동의하는 사람 구두를 사려는 선임과 권하는 직원 방을 구경하는 사람과 집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 방을 안에 하는 직원과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손님 설거지하려는 사람과 식당을 치우는 사람 쉬자는 사람과 의자에 앉는 사람 스케이트를 타다가 온 사람과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습득한 물건을 가져온 시민과 신고소를 주는 경찰 산정부에서 선을 넣으려는 사람과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는 사람 종구를 갈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접시를 달라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 정상가지 고리를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짐을 들어주려는 사람과 고마워하는 사람 큰 가방을 들고 주차장까지 가려는 사람과 도와주려는 사람 자, 습득하다 뭐에요? 습득한 물건 양, 붕괴, benda 양이 붕괴, 바랑이 붕괴, 양이 붕괴 습득하다, 줍다 그쵸, 습득하다 또는 줍다 알겠죠? 네 아, 그 다음에 딱히 어려운 말은 없어요 그죠? 네 아, 그래요 자, 다음 듣고 알맞은 그래프 고르기 아, 이게 이제 좀 어렵죠, 그죠? 네 아, 이게 이제 한 번밖에 또 안 듣기 때문에 어,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제일 높은 거 이런 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를 기준으로 아니, 제일 높은 게 여기구나, 2016 이런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문제를 들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에 조사에 따르면 47%가 커피를 하루에 3잔 그쵸? 47% 커피 하루에 3잔 그 다음에 22%가 녹차나 보리차 같은 차종류 22%가 녹차와 보리차 같은 차종류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커피를 하루에 4잔 이상 20% 그 다음에 아예 마시지 않는다 11% 그럼 몇 번이에요? 2번? 2번? 아, 잠깐만 커피를 하루에 짠 1분 2분 1분 2분 1분 . . . . . . . . . 잠깐만요 2번이요 아닙니다 1번 1번 자 47%가 커피를 하루에 3잔 그쵸? 제일 많잖아요 47% 그쵸? 네 이거만 보면 돼요. 이거 하나만 봐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쵸? 47%라고 커피를 하루에 3잔이니까 3잔이 제일 많네 여기 3잔은 24%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그쵸? 네 22%가 녹차나 보리차니까 기타가 22% 그쵸? 기타, 녹차나 보리차 그 다음에 커피를 하루에 4잔 이상이 20%잖아요 4잔 이상이 20% 4잔 여기 4잔이 지금 48%잖아요 여기는 48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쵸? 48%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예 마시지 않는다는 11% 0잔 아, 이거죠 0잔은 지금 여기는 벌써 뭐 20, 한 3%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1번만 봐도 이것만 봐도 커피 47%가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신다 라고 하는 것만 들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예 무슨 뜻이에요? 아예 아예 아, 그렇죠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남자 점점 더워지는 여름 점점 더워지는 여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음료수를 마시게 됐는데요 직장인 선명을 내상으로 한 조사에 다르면 47%가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신다고 대답했고 다음으로는 22%가 녹차나 보리차 같은 차 종류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커피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20%나 되었고 아예 마시지 않는다는 11% 정도였습니다 기뻐가는 여름 적당한 커피인 섭취로 건강을 지킵시다 건강을 지킵시다 그 다음에 직장인 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알겠는데 조사는 penelitian dilihat dari penelitian subjeknya karyawan 1000 karyawan pekerja 1000 pekerja berdasarkan penelitian 1000 1000 1000 1000 1000 pekerja 뭐 아예까요? 자, 따르면 물론 뭐 바로 다사할까요 뭐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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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조사는 수록에 그쵸? 하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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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betul sesuatu sebuah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건 하다요? 이건 하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원으로 원으로 surve이 원으로 surve이 원으로 surve이 원으로 surve이 원으로 살아가게 원으로 인해 알겠죠 네 그래서 직장인 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직장인 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 자, 듣고 무슨 말이 나올까? 그 다음에. 자, 다음 대화를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자, 남자, 여자, 남자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여자, 남자, 여자. 아침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저도요. 점심시간은 아직도 멀었어요. 응. 그거는 아직 같고 3번? 응. 이 시간 걸리면 안 돼요. 시간, 시간. 그죠?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성관님, 제가 도니, 도니는 아직 잘 몰라요. 뭘 잘 몰라요? 도니, 도니. 먹었더니. 아, 더니. 아, 잘 모르겠어요.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뭐, 까르난데. 아침을 안 먹어서 쓸 수 있어요. 아침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도 쓸 수 있는데 아침을 안 먹었더니 그러면 뭔가를 했는데 네. 아, 이거는 니까, 도니까. 되니까. 니까는 아니고 니까는 아니고 아서, 어서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뭔가를 했는데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다. 아침을 안 먹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다. 그 말이잖아요. 아, 그럼 먹던, 던, 던. 어. 던은 먹던? 어, 네네네네, 던. 먹었다. 비, 어, 자유자. 어떻게 해요? 양 디마깐. 먹던 양 디마깐. 아, 예. 먹던. 은은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죠. 먹던. 은이니까 과거형이죠. 은. 니은이 붙으면 다 과거형이죠. 아, 네. 과거. 먹던인데 이거는 다 아직 안 먹은 거예요. 알겠죠? 다 아직 안 먹은 거. 내가 이마, 빵을 이만큼을 먹었어요. 이만큼. 원래는 빵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만큼만 먹었어요. 어, 이거 내가 먹던 빵이야. 알겠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아무튼 이게 너무 어려워, 한국말은. 자, 그 다음 자, 알아두면 좋아요. 한번 해보시고 대화 상황 관련 표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감사, 정말, 아니면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는데 어떻게 하죠?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거절,는데 어떻게 하죠? 어떡하죠? 뭐, 읽을 것 같아요. 걱정, 할까봐, 걱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할까봐, 계획, 하려고, 기로했어요. 앞으로,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려고요.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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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요 보세요 부탁 을 수 있어요 음연 안될까요? 부탁해요 수영 네 아오야 깼네요 아오야 다니 다행이군요 요청 아오요 주시겠습니까 아오요 요도 되겠습니까 위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재촉 까지 도록 하세요 응 뭐예요 재촉 돈달 그거 그거는 몰라요 재촉 뭐뭐까지 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뭐 숙제를 내도록 하세요 월요일까지 숙제를 내도록 하세요 월요일까지 숙제를 내도록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질문 아오요 드릴까요 정유 같이 다 중고 아오야보다 확인 아오야 아오야되었지요 후회 그것도 모르고 그걸 그랬어요 응 기망 아오야되었으면 좋겠어요 응 자 청유 뭐예요 응 하자 응 하자 충고 모르겠어요 아오야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닌가 응 병원에 가보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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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고하다 병원에 가보세요 확인 확인 아 아 후회 아 아 아 아 아 그것도 모르고 뭐뭐뭐 했네요 뭐뭐를 그랬어요 오 아 알겠는데 아 아 안나와요 아 문유사 다음 희망 아라반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다 듣고 이걸 다 듣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무튼 아 지금 무슨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는 잘 알아야 돼요 아무튼 나중에 이제 그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랑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적 듣고 적절한 행동 고르기 그 이 이야기를 듣고 보통 이제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걸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여자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거죠 한번 한번 해보세요 아 여자 행동이요 응 여자 행동 물어보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 그쵸 여자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기 좀 봐 사람이 쓰러져 있어 뭐지 술 취한 곳인가 봐 이렇게 추운 날 저러고 있으면 위험할 텐데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어디에서 다쳐나 봐 일단 어디서 다쳤나 봐 어디서 다쳤나 봐 일단 내 위툴? 내 위툴? 외투 아 맞아요 내 외툴 를 벗어서 좀 돕고 줘야 겠다 나는 약국에 가서 간단한 응급처치 약품을 구해 올게 갔다 약국으로 달려간다? 여자가? 아 여자가 19 19 19에 전화한다 그렇죠 19에 연락 좀 해줘 여자가 할 일은 1119에 전화한다 남자는? 남자는 약국으로 달려간다 그렇죠 남자는 약국으로 달려가고 여자는 1119에 연락하겠죠 그쵸? 그래서 2번 정답을 응급처치 뭐에요? 응급처치 약품 응급처치 약품 그렇죠 응급처치 약품 응급처치 약품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거 잘 듣고 이렇게 문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화 상황이 나오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아 네 감사 아 네 감사합니다 강한 추적 분명히 아였을 텐데요 급한 명령 일단 오여주세요 동의 그래 알았어 명령 으세요 먼저 아 오여보세요 아 오여주세요 문제 앗 얻였나 고 그래요 부탁 얼레요 미안한데 수긍 네 알아 앗 얻습니다 응 뭐에요 수긍 그거 그거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수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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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투즈 스투즈 알겠죠 알겠죠 수긍하다 어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동의 동의 동의는 스파갓 동의하고 비슷해요 수긍하다 스파갓 동의도 스파갓 동의도 스파갓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그래 알았어 동의 동의는 이제 동의하고 수긍은 스파갓이라고 하고 스투즈 될 수도 있지만 동의하고 수긍은 어떻게 약간 다르냐면 동의는 글자 그대로 동의에요 무슨 뜻이에요 동의 성은 그냥 뭐 사람 사람들이 동 사마 의 막숫 아르띠 아 너는 동료 그 한전을 아르띠는 사마 A하고 B하고 뜻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삐끼라냐 삼아 알겠죠 나도 동의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동의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얘기에요 알겠죠 근데 수긍은 A하고 B하고 뜻이 달라요 그랬는데 A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B가 아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네 알겠죠 네 수긍 계획 아 맞다 알겠어요 수영 수영 그건 제가 지금 읽게요 그래 알았어 그래 하겠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리 처리하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시죠 아오 아오야돼요 제안면 안 되는데 아오야겠네요 우선 아오야바 좋은 아오야돼 경유 자 허락 가능해요 하면 돼요 확인 그러는데 알았 옅다요 아오요 보시겠습니까 아오요 봤어요 어려워요 자 수용 뭐예요 몰라요 수용하다 궁금한 건 그건 사용하다고 아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아오야겠네 겠어요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뭐 오늘이마 뻐라민단 받아들이고 네 그 다음에 재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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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재촉 응 빨리 빨리 쓰거라 멀라쿠카수스와도 멀밀다 수수와도 빨리 좀 오세요 다 빨리 먹으세요 할 때 재촉 그 다음에 제안 제안하다 워낙와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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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 사랑 청유 워낙와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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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또 문제 풀면서 다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디테일해지죠 그죠 점점 더 세부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요 문제가 길어지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래서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아는 건데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잠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문제하고 뒷문제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빈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9번 그 다음에 20번 여기 시간이 잠깐 비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 앞에 문제를 빨리 풀고 앞에 문제를 빨리 풀고 이 빈 시간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빈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읽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읽고 아 지금 다음 문제가 씨름이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내가 잘 알고만 있어도 문제를 쭉 들으면서 아 정답은 이거다 라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와 문제 사이에 이 시간이 있을 때의 간격 이때 이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딱 보고 무슨 문제가 나올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부터 한번 자 보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민석씨름 민석씨름은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다 민석씨름은 옛날부터 해오던 민석경기다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시름단을 해체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시름 선수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인다 그럼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들을 내용 민석씨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민석씨름 무슨 뜻이에요 민석씨름 몰라요 시름은 시름알 민속은 시름알 민속은 비슷한 말로 뭐 전통이라는 뜻도 비슷하고 아 트라디셔널 어 그럼 민속은 그럼 민속촌은 민속촌 할 때 뭐예요 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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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예요 민속촌 깜뿡 아 깜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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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켓 알겠죠 대사 라켓 대사 트라디셔널 라켓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무슨 문제가 나올지 이해가 되죠 그죠 민속씨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거구나 그러면 이제 한번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 남자 선생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민속경기인 시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어 자 이것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전통민속경기 시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몰라요 위기 뭐예요 위기 위기 뭐예요 사라지다 위기에 처하다 아무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쁜 말인 것 같아요 나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분위기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사라지다 위기에 처하다 그러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말이 아닌 것 좀 느낌이 아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다 뭐예요 3번 4번 자 3번보다 4번보다 3번이 더 기분이 안 좋죠 그쵸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시름단을 해체하는 것이다 축소하다 이거 몰라요 찾아볼게요 축소 구랑 봉우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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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우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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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다 뭐예요 해체 해체 간소 아니요 쥐소 그건 그냥 해체하다 이거 많이 나오는데요 봉우랑 노ont 봉우랑 뷸 봉우 봉우랑 레오 해체하라 해체하라 그러니까영상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시름단을 해체하는 것이다 촉소하다 해체하다 좋은 말은 아니죠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씨름단을 해체하는 것이다 아무튼 씨름단을 없앤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예상은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통 민속경기인 씨름이 사라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아 민속경기인 씨름이 없어지겠구나 점점 인기가 시들해져서 없어지겠구나 왜? 3번 알겠죠? 왜 없어질까? 3번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씨름단을 해체하기 때문에 이 민속씨름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단어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분위기를 보세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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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아 그렇죠 느낌 느낌으로 풀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나쁜 나쁜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쁜 느낌을 찾는 거예요 뭐 인기가 많아? 좋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고 아 그래서 제일 나쁜 느낌은 아마 이건가 보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단어를 모르면 하지만 단어를 알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토픽에서 그렇죠 근데 이런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라서 토픽에서는 막 어렵고 막 전문적인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라서 그 단어들만 잘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알겠나요? 네 자 여기 남자 여기 숙제 아리티칸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해석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숙제 집에서 이 남자의 말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해석 한번 해보세요 언제 대출을 해야 할까요? 언제 대출을 해야 해요? 다음 시간까지 그냥 그치? 응